첫 번째로 이 날일자가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천천히 그러니까 이번에 오창원배에서 오우진 선수가 보여줬던 만만디 천천히 천천히 두텁게 두텁게 그 왕천신 선수와의 둘 때의 바둑처럼 두었으면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두었으면 그냥 긴 바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이렇게 손을 빼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공격이 안 된다고 봤겠죠 크게 왜냐하면 이제 여기를 들여다보고 막는 거는 이쪽으로 들여다보고 막아서 살아가고 그거 아니면 뭐 크게 공격 안 된다고 봤는데 막상 이거를 김은지 선수가 실전에 이렇게 나를 짤어 씌워버리니까 생각보다 답답했던 거예요 생각보다 실전에 붙이고 이제 이걸 나가려고 했는데 잘 안 나가지죠 여기를 나와서 끊으려고 해도 이렇게 치받으면은 이 싸움이 이렇게 두면은 젖혀서 싸움이 안 되고요 밑으로 젖혀서 그렇다고 여기서 이걸 늘 있거나 하는 거는 한 점이 그냥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막상 이 싸움이 잘 안 됩니다 끊는 게 생각보다 백이 엷은 것 같은데 엷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쪽을 나와서 끊었는데 이거 받아주면은 이렇게 끊고 이런 식으로 둘려고 했던 건데 그냥 여기 단수 처벌이니까 손해를 많이 봤죠 물론 이렇게 치고 나갈 수는 있는데 이게 또 괴롭힘이 심해요 여기서 좀 멈춰줘야 되는데 집요합니다 김은지 에이 김은지 선수 에이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이런 붙이는 수를 찾아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솔직히 찾기 어렵죠 여기서 그리고 이바둑에 어떻게 보면 오유진 선수가 페이는 지나치리만큼 좀 어렵게 두다가 시간을 또 너무 많이 썼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이미 보니까 이때 초익기더라고요 이미 초익기에요 어려운 장면인데 또 초익기에 몰린 거야 그리고 여기서 역시 끊은 수로는 이거 밀어놓고 요 끊는 수만 찾아냈어도 바둑은 아직도 몰랐다 에 여기 나가면 끼우고 에 따내면 이거 단수 쳐놓고 껴붙여 놓고 그리고 살았으면은 뭐 백이 좋기는 하더라도 아직은 긴바둑 큰 차이가 나는 바둑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나치리만큼 비관을 했던 오유진 선수가 에 너무 지나치게 버텨갑니다 이 저척한 수가 사실 이바둑의 거의 결정타라고 보시면 돼요 에 여기 여기 살 수 있는데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있을지 실전에 뭐 최대한 버텼는데 거의 뭐 김은지 선수가 뭐 네 완벽해요 완벽합니다 뭐 백이 거의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렇게 딱 해서 완벽하게 딱 응징해버리니까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뭐 마지막에 이제 공격도 잘 안 돼서 에 결국 이제 마지막에 대마가 잡히는 그런 바둑이 됐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유진은 김은지를 상대로 너무 서두르고 김은지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 에 본인이 최고로 잘 두는 바둑으로 판을 짜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